네, 마마님, 드릴 말씀 있어옵니다. 허니, 마음 편히 하시라는 최판술 대방어른의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어성 경합이 끝날 때까지는 못 오실 거라고요. 안 그래도 이길 수 있다 하였는데, 오라버니께서 괜한 일을 하셨구나. 전례에는 없으나, 전하의 깊으신 뜻이 담긴 경합이다. 더구나 대비마마께서는 생신진연도 마다하시고, 전하의 뜻을 잇기 위해 이번 경합을 대비마마의 생신진연으로 대신하신다 하셨다. 허니, 경합의 이기는 자와 지는 자 모두 최선을 다해 음식을 올릴 것은 물론이요, 경합의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여야 할 것이다. 가만히 있자. 한상홍은, 한상홍은 왜 보이질 않느냐? 예, 어찌 된 일이냐? 경합을 치를 당사자가 왜 보이질 않아? 어찌 된 일인가? 어찌 된 일이냐고 묻질 않는가? 글쎄요. 경합을 포기했나 봅니다. 포기를 하든 말든, 대비마마의 생신 아닌가? 어찌 됐든 음식을 올릴 사람이 이리 무책임할 수가 있어? 아니옵니다, 마마님. 한상홍 마마님께서는 경합에 쓰일 재료를 구하러 나가셨을 뿐입니다. 재료는 어제 모두 구하였다 하지 않았느냐? 예, 헌데 재료를 보관하는 곳에 짐승들이 들어와 재료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경합이 바로 오늘인데 재료를 못 쓰게 됐다. 재료 관리는 음식하는 자의 기본 아니냐? 그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최고 생홍이 되겠다고 경합을 벌여? 제 실수이옵니다. 제가 재료를 지키지 못하여서... 됐다. 이는 이미 끝난 일이구나. 시각에 대우지 못한 선비를 기다려줄 그런 과거 시험도 있다더냐?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 내 일을 대비만 맞게 구할 것이니 그리들 알거라. 저, 마마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 음식을 올리는 데까지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남은 시각 준비를 철저히 해둔다면 마마님이 오셨을 때 음식을 올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팔찌 클 것을 봤나? 이게 어떤 일이라고 감히 넣었다 이거 나서? 하오나 마마님. 한상국 마마님께서는 좋은 재료로 윗점 마마들을 기쁘게 해드려는 것 뿐입니다. 최고 음식을 올리는 것이 과제가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마마님은 돌아오실 겁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아오십니다. 여긴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막아서는 게야. 최상궁은 장구미와 겨루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게냐? 마마님. 아니면 한상궁이 곧 돌아올까 걱정이 되는 게냐? 마마님.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어선경합이기도 하고니와 대비마마의 생신진연입니다. 미리 말씀드려 진연의 흥을 깰 필요는 없습니다. 소인. 말씀드릴 자리는 아니오나. 정상궁 마마님의 말씀이 옳은 듯합니다. 진연의 음식을 양쪽에서 준비하여 혹 음식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진연의 흥을 깨뜨린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합니다. 어차피 경합의 승패는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대비마마께서 알아서 정해주실 것입니다. 좋다. 허면 장구미는 한상궁 대신 경합을 치러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는가? 예, 승복하겠습니다. 마마님. 어쩌자고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저쪽은 최상궁 마마님인데. 더구나 재료라고는 사홍원에서 받아온 이것들이 전부잖아. 항아님. 누가 이걸 전해드리랍니다. 뭔데? 전복하고 해삼이네. 거기다 폐지도 되게 커. 누가 전해준 거야? 별사홍의 처라고 하던데요? 뭐? 아주머니가?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한상궁 마마님께서 배에 올랐다가 누군가에게 끌려가셨대요. 아 뭐? 뭐라고? 별사홍이 구하러는 가셨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저는... 일을 어찌 일을? 그럼 끝날 때까지 못 오실지도 모르는 거네? 어찌면 좋아. 어찌면 좋아. 어떻게 장구마. 장구마.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해. 못하겠다고. 마마님 어떡해요. 어떡하긴 뭐. 하기로 한 거 해야지. 자. 동봉전 소주빵 동무한테 빌어서 구해낸 거야.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잘못하면 안 돼. 장구마. 이것도 받아. 쇠고기 늑간살이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아까 동봉전 소주빵에서 마마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뭐, 뭐야? 너 그럼 이거 훔친 거야? 훔친 거라뇨. 그럼 뭐야? 훔친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온 거예요. 뭐야? 어휴, 하여튼 내가 널 데려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있잖아. 하여튼 잘해봐.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 멋있다. 마마님. 마마님, 시작되었습니다 알았다, 준비되었느냐 예, 처음 것은 네가 만들었으니 네가 올려라 예 마마님, 음식을 올리랍니다 뭐 알았어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거라 드리라 젖소고시지요 처음 먹는 죽이구나, 무엇이냐 전복에 내장을 넣어 끓인 전복 내장죽이옵니다 내장을 넣어? 예 녹색빛이 좋은 해산물인 내장은 모두 싱싱한 해초를 먹고 자란 것이라 그 내장에는 바다의 맛과 양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또한 처음 먹어보는데 무엇이냐 오자죽이라 하옵니다 오자죽? 예 이는 다섯 가지 열매의 씨앗으로만 끓인 죽이옵니다 열매의 씨앗으로만? 예 우선 복숭아씨를 볶아 껍질을 깐 것과 호두, 잣, 게, 살구씨를 넣어 끓인 것입니다 이는 음식을 먹기 전 입맛을 돋워줄 뿐만 아니라 음식의 소화를 돕고 더구나 음식을 먹은 후 통변을 이롭게 하여 진연처럼 많은 음식을 드시기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구나 맛도 마시려니와 더구나 몸에 좋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구나 어마어마해 밤참으로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나보다야 주상에게 더 필요한 음식인듯 싶은데요 나는 오자죽이 더 좋은데 주상과 충전은 어찌 생각하오? 자, 어서들 드시오 예 나와마 이는 메밀 전병이 아니냐? 예 속은 메밀에 독을 없애주는 무와 표고와 숙주미나리를 넣었으며 겉은 메밀과 찹쌀을 반죽하여 만 것입니다 메밀은 맛이 고소하며 소화를 돕는 데 좋은 음식이 옵니다 또한 내금이와 오이도청부 군관들은 메밀을 반죽하여 무와 함께 먹고 힘을 낼 정도로 메밀은 근력을 키우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 옵니다 음, 맛이 좋구나 간장의 맛이 독특하다 어찌한 것이냐 예, 매운맛을 내는 천초가루를 넣었습니다 이는 생선 껍질로 쌓아냈다 이는 생선 껍질로 쌓아냈다 쌈을 했구나 예, 전하 명태 껍질로 쌈을 한 것이옵니다 비릿한 내음이 전혀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새콤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씹을 때마다 메나리의 향이 배어 나오는 것이 아주 별미입니다 생선 껍질로 이런 절묘한 맛을 내다니 아주 훌륭하구나 만극하옵니다 어, 보십시오 벌써 두 번째나 최상국 마마님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누구께 더 낫다고 말씀 안 하셨어? 넌 먹을 줄 알지 네가 뭘 알겠니? 그럼 그렇지 집 가진 게 아무리 잘난 척을 해봐야 최상국 마마님을 어찌 당해? 첫 수업 보시지요 개삼체입니다 주상도 드셔보세요 제가 이리 담백하고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마어마 그렇지요? 예 처음 보는 맛인데 무슨 즙으로 양념을 한 것이냐? 닭육수에 콩국물을 더한 것이옵니다 콩국물? 콩국물로도 양념즙을 낸단 말이냐? 하여 이리 담백한 맛이 나나 봅니다 전하께서 콩을 좋아하시게 해보았사옵니다 그래, 그랬구나 어머니 어머니 드디어 어머니의 맛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 놀랍구려 주상 내 이리 상큼한 맛은 생전 처음이오 저도 그러하옵니다 마치 해물이 입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하옵니다 늘 보던 어숙채인데 이는 처음 맛보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냐? 예, 마늘 양념즙이옵니다 뭐라? 마늘 양념즙? 예, 궁중에서는 양념즙으로 주로 잣집을 쓰오나 이는 고소한 맛은 있지만 채의 장점인 상큼한 맛은 없는 듯 하여 마늘즙으로 해보았는데 그 맛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또한 마늘은 해물의 비린맛까지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겨자처럼 톡 쏘는 맛도 아니고 달근하면서 매콤한 것이 아주 입안이 개운하구나 허나, 이는 꼭 마늘의 맛만은 아닙니다 이 시원함과 새콤함은 어디서 온 것이냐 식초를 달리하였습니다 식초? 예, 여기에 쓴 식초는 땅속에서 몇십 년을 묶인 감식초이옵니다 두 개의 채가 흠잡을 곳이 없사옵니다 예, 그렇구려 나로서도 도저히 두 음식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상의 해안이 필요하겠어요 둘 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허나 하나의 식초를 몇십 년간 간수해온 정성을 생각하면 한상궁은 어떻게 보이지않고 나인이 계속 음식을 가져오느냐 한상궁은 안에서 음식을 하느냐 한상궁은 안에서 음식을 하느냐 한상궁은 안에서 음식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오라 한상궁은 골박글라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라 아니오 하나의 식초를 여기까지 오늘의 식초를 한상궁은 안에서 음식을 하느냐 한상궁은 안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